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희입니다 자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우리 전국의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는 한 거야? 아니 갑자기 무슨 이불 정리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오늘 장풍희가 하려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불은 정리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장풍희가 얼마 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성공에 관한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서 있는 내용을 장풍희가 우리 풍만이들에게 좀 해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풍만이들 이불 정리는 한 거야? 아까부터 자꾸 자꾸 이불자리 이불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좀 이상하지 그지? 장풍희가 어떤 읽은 책에서 그 성공하는 가장 큰 첫 번째 비결이 너무도 황당하게도 이불자리 정리하기였습니다 갑자기 이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고작 이불자리 정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풍만이들 지금 딱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이불자리 정리하기 다 같이 이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자신만의 의식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매일매일 해내면서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느껴보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뭔가 너무 간단한 성공들이 이런 축적이 되면 우리 풍만이들도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 수험생 풍만이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의 현재의 삶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그 성공은 바로 수능 대박일 것입니다 또는 입시 대박 자 수능 대박이라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성공들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이뤄가야 한다는 점이죠 지금부터 수능까지 우리 한번 나만의 의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 아까 지금 얘기했던 첫 번째 매일 아침 이불자리 정리하기 두 번째는 전날 공부한 내용 10분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복습해보기 세 번째는 모의고사 2회차씩 풀기 등의 어떤 나만의 작은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성취감도 느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일주일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한 달을 성공적으로 보내게 되면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우리 풍마이들 수능 대박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하는 공부들이 항상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세운 계획들을 다 이겨내지 못하는 건지 이런 무기력이 빠져든다면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 아침에 2부자리 정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마음먹은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2부자리 정리를 했다면 잠들기 전까지 오늘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해서 하루를 망친 기분이 들더라도 집에 돌아갔을 때 정리된 2부자리가 다 보이면 우리 풍마이들을 조금 기분이 나아지겠죠 그걸 보고 그래도 내가 오늘 아침에 2부자리 정리하기는 좀 지켰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 다시 또 내일 아침부터 2부자리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풍마이들 9월 16일 수능을 보기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9월 모평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6월 모평 이후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수능 D-100일이 깨지고 9월 모평이 코앞으로 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남들은 이제 뭐 파이널 시즌이다 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푼다고 정신이 없겠지만 무작정 모의고사만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반성을 해보고 남은 시간 동안에 모의고사만 계속 푸는 것도 사실 위험할 수 있고요 개념만 공부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9월 모평 전 지금 현재 라잇 나우 한번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본 개념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는가 지구과학원에서의 제일 먼저 기본 개념 9월 모평을 보기 전에 내가 지구과학원의 기본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구과학 전 범위의 목차를 딱 보면서 내가 책의 내용을 펴보지 않더라도 해당 개념을 술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은 단원이 있다면 그 단원은 지금 현재 내가 취약한 단원이니까 해당 단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념이 탄탄해야 그 어떤 변별력 높은 문제가 나와도 착실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수능까지 남은 시간 우리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공부 방법 공부했던 내용 잊지 않도록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 단원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풀어보았는가 우리는 평가원이 어떤 자료를 어떤 보기를 출제하더라도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즉 내가 공부한 내용을 문제에 잘 적용하고 응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장쿠이가 사실 매 강의마다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특히 자료 해석 능력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모의고사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9월 모평을 앞둔 지금 내가 지구과학 1 전 범위 내용의 기출문제를 한번 다뤄보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 내가 미처 풀지 못한 단원이 있다면 우리 한번 지구력 교제에서 해당 단원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느 한 단원이라도 기출을 풀지 않는 단원이 없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지구력까지 모든 단원을 다 풀어보았다 하는 아주 기특한 풍만이들은요 본인이 틀렸던 문제 보기들을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가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점검 상황은요 EBS 수특 수안을 한 번 이상씩 다 풀어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수능 연계 교제인 수특과 수안은 꼭 한 번 이상씩은 꼼꼼히 풀어보아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제지요 내가 9월 모평을 보기 전에 수특과 수안을 한 번 이상씩 풀어보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둘 다 다 하지 못한 풍만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특 수안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는 풍만이들은요 빠르게 우리 든비 특강 수능 특강을 보면서 수특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곧 든비 특강 수능 완성편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풍만이들 든비 특강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면서 청풍이와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러한 점검 사항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풍만이들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모평이 점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너무 기죽고 막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남은 기간 우리가 충분히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9월 모평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수능의 성공을 위한 중간 점검일 뿐이고 훈련일 뿐입니다 수능 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9월 모평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잘 버텨온 내 자신을 한번 믿어보고 힘차게 우리 한번 2부 자리를 정리하는 그 시작으로 그 성취감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내 미래를 위해 작은 성공을 이뤄나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여러분의 작은 그 성공을 위해서 장풍이가 매일 수능 그날까지 응원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오늘도 끝까지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전문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냅시다 화이팅!